3,700년 전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점토판은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학자들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점토판이 원래 큰 점토판의 일부였다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 전체가 네열로 나누어진 이 점토판에는 쇠기문자로 쓰여진 수가 가지런히 적혀 있다. 발견 초기에 사람들은 이 점토판을 상인들이 쓰던 장부의 일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 점토판은 1923년 도굴꾼이었던 벵크스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그 점토판에 쓰여진 수의 실체는 20여 년이 훨씬 흐른 뒤에야 밝혀진다. 과연 이 수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스런 규칙이 숨어 있는 것일까? 이 수들 사이에는 사실은 인물의 사용자가 유명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이 점토판에 쓰여진 수들의 규칙을 처음으로 해독한 수학자는 노이게 바우어와 그의 제자인 아브라함 작스였다. 그들은 점토판에 써진 169와 119를 각각 제곱해서 풀어보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빗변의 길이가 되며 다른 수들도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프림턴 322에는 15개의 직각삼각형을 만족시키는 두 변의 길이가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직각삼각형인 셈이다. 이 형태는 나의 Baba's 모듀들을 통해서 대부분을만들어 봤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빛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더한 합과 같다. 이 규칙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3700년 전 바빌로니아인들은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기 1000년 전부터 이 정리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